처음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또 하나씩 해보세요 1번 스타디랑 나와요. 이거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쓰는데 여기까지 하나씩 넣어보세요 여기 출력을 해야지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안되는데 색깔이 뭐가 있을 때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보면 될 것 같아 갈까? 갈까? 일단 이번에도 보러 갈수록 하면 가을 때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다행히 참맞고 딱 프로그램만 만나면 되니까 보러 안가시면 그것만 찾아가서 더워서 다시 가을 때까지 가을 때까지 가을 때까지 가을 때 가을 때 가을 때 가을 때 감사합니다.